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5월 모의고사 어떻게 치르셨나요? 우리 학생들이 체감하는 이런 난이도는 어땠을까? 선생님은 되게 궁금한데요. 쌤이 생각하는 총평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 5월 치고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나온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문제들은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번 모의고사는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것보다는 좀 개념적인 요소를 얘는 이거였지 얘는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쌤은 꽤나 만족하는 그런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많이 하는 것들은 아니었어도 약간 느낌이 괜찮은 것들, 참신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그래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6평을 치르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완성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총평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쌤이 이 문제들을 풀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15번 그리고 20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쌤이 생각했을 때 20번은 고민을 좀 잘 해봐야 돼. 고민을 잘 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계산, 그러니까 사측 연산 정도만 잘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하면 10초 컷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을 좀 많이 요구하면 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해설 강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가 18번, 19번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번은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됐으나 이게 문제를 딱 풀 때 제한된 30분 그 시간 내에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아마 이거 제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되게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써 가면서 캐치하지 않으면 좀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15, 18, 19, 20번 정도는 틀렸다면 오답노트를 해보시고요. 맞추었어도 내가 푸는 방법 이거 말고 다르게 푸는 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또 다른 풀이를 고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